이 고기가 어떤 고기라고 생각해? 오빠 안녕하세요 대박 냄새 너무 좋다 저희 고기만 먹어요? 너희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사올까요? 같이 갈까? 고기가... 맛있어? 맛있어? 좀 더 얹어줄게 고기를 누가 사는거에요? 내가 갖고왔지 고기가 너무 빨간데? 무슨 고기야? 맛있을거야 현석아 진짜 맛있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제 윤희가 현석이형을 데리고 오면 현석이형 반응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뭐야 이거? 피인데? 피? 아니아니 봐야돼 여기 사람인데? 죽겠어 먹어봐 그거 왜 봐? 이거 왜 봐 저는 근데 손님 편이에요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줘 방금 이거 같이 먹었어 네가 먹은 게 이거야 우리 공범이에요 공범 저는 삼겹살 먹었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윤희야 네가 먹은 거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신고하는 거 아니 신고를 해야지 일단은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드릴게요 사랑해주세요 다쳐 신고해 신고는 해야죠 윤희 가만히 있잖아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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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지마 신고하지마 아니 아니 진짜로 형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빨리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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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신고하라고 아니 아니 형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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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지마 왜 봤어 아니 아니 뭐야 기절했어 괜찮아 기절아 미안해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güç 니 Hyper 기다리게 애 -"대표퇴하는 보컴 보컴 조크豆 ilar 인간 에인 감사합니다.